이번 엔지 750에 탑재된 가상지편선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. 해당 기능은 라이브 상태에서 인퍼버튼을 누르면서 다양한 격차선이라던가 시스토그램, 가상지편선, 각종 기본 정보, 정보 표시 없음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가상지편선 기능은 전후와 좌우를 기울기를 지편선 표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. 롤링과 피칭의 형태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이고 디포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풍경이나 건축물 등의 차량에서 보다 정교하게 수평을 이루고 하셔야 할 때 기울기까지 판단할 때 상당히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.